제가 방금 세븐일레븐 편의점을 갔다 왔고요 이렇게 안주거리를 사왔습니다 하나씩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킬바사 소시지 순살 아귀찜 마산식 가스오 우동 뽀로로 랍스터 떡볶이를 준비했습니다 짠 블루베리맛 사과맛 딸기맛 밀크맛 보리차 과연 어떤 뽀로로에다가 소주를 타먹으면 맛이 있을까 국물이 끝내줘요 분유같다 코다리 그 자첸데요 여러분 소주 셀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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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에는 오랫동안에 이거 왜 그러지...? 어묵 맛있구나 참기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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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자, 제일 맛있는 거는 사과맛이고요. 블루베리, 딸기, 보리차가 그래도 난 것 같아. 제가 제일 좋아하는 조합은 여기 일어나다가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됐네?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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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육이 구독